한글자막 by 한효정 웬일로 잘생긴 남자가 마르거나 했네 그분이 부탁하신 서류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파티에 안 오셨나요? 다른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서류는 제가 은밀히 전달해드리죠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 혹시 초커를 쳐볼 생각은 없나요? 사양하죠 저는 당신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요? 그거 유감이군요 저기 좀 봐요 감시관님이 멋진 남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왜? 질투라도 하는 거야? 질투는 누가 질투를... 저 망할 여자는 내버려둬 그나저나 그 깡통 녀석은 어디 간 거야? 티나님 말씀인가요? 티나님은 바깥에 저격 포인트에서 매복 중이세요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저격하겠다면서 치! 말만 그렇게 해놓고 어디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뭐야... 저... 이건 총소리잖아! 아무래도 티나가 우릴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 조금 무섭네요 아무튼 티나님도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니 클로저 여러분 안심하고 파티를 즐겨주세요 사회자님? 사회자님 잠시만요 아무래도 이 파티의 주최자인 제가 마지막으로 클로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벌차스의 특별한 파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티는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아가씨... 아가씨... 여기 부탁하셨던 서류입니다 고마워요, 어디... 그렇군요, 이게 소문의 늑대개 팀이군요 이제부터 제가 이 늑대개 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검을 손질해주세요, 하이들 이제... 전투의 시간이에요 김기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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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